우리 원장님부터 너무나 좋으신 원장님이고 아까 제가 단체 숙방에다가 몽골에 돌로만 하나 올려놨죠? 바로 원장님께서 작성하신 분입니다. 엄청 강량한 지식과 사인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우영서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시 통증을 했고 우영서입니다. 작년에 참석을 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소아청성과 개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가 필리핀 한 번 갔다 오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이동보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정의학과 의사 박기성입니다. 첫 참여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진료 공개 낼 퇴소장님이 가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왔고요. 바로 이 의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파주님의 김수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최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최용희입니다. 사크에다가 환자 증상하고 주진당을 한국말로 써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의사입니다. 간호사 정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임인자입니다. 작성들입니다. ЕН słu 저는 간호사 만osph blue 간호사가 임인자입니다. 사진을 보러해음 바로 학생장 하게 생살 가세요. pozy ここ 안녕하세요.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참여했고요. 두 번째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참가자 윤종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참가자 윤종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반 참가자 김용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정팀 심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자. 울란파트로 비행기를 떠나는 겁니다. 한 5일정도 도망가게 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공사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